완전 처음인데 튜토리얼도 한번 해보죠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튜토리얼 튜토리얼 그럼 먼저 튜토리얼부터 저는 함장이네요 함장이네요 지난 반란군에 의해 불현되었습니다 왕의 방어의 필수적인 정보로 얘가 연방이네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적어야 되는구만 그러니까 도망가는 내용이네요 결국 그라레 그라레 여기 전력도 나오고 보조 시스템들 여기에 올리면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얻어줄 수 있다 개폐를 지원합니다 이 시즌에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음 감짓이 악음과 정의 모든 선실을 볼 수 있겠다 내구도가 0까지 떨어지면 함선은 당연한거죠 끝 게임 게임오버 저 엔진이 꺼지게끔 미용품이 초급브레인지몹이다 할생활 알콜을 향제해 해당 시스템에 전략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 왼쪽 클릭하면 바로 내 엔진으로 전략이 보거든 어 내가 지금 클릭했어 아 계속 클릭을 해야 한다고 어 어 왜이래 왜 이에 피해를 입었다 오 이렇게 망가지면 빨갛게 엔진 엔진 오케이 지금 엔진이 망가졌다 승무원들이 수리를 못한대 선체 수리는 할 수 없지만 아 이걸 수리할 수 있다고 저런걸 수리할 수 있다고 클릭 당신의 순간 엔진 실력 보내네 어떻게 보내는거야 아 클릭해 클릭 오케이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게임이 정적이네 근데 인디 게임들 약간 다 좀 정적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 그렇죠 물론 신나는 게임도 있긴 있어 아니 없지 않겠지 어 그렇지 대부분 정적이지 물론 신나는 게임도 있어요 무작정 다 싸죽이는 게임도 있긴 한데 아 근데 그것도 되게 유명해 쿠스톱 게임 아니야 아 그래? 어떤 게임을 말하는 건데 아 있어 도트게임 아 도트게임 제목이 기억이 안나는데 하여간 마구잡이를 잔인하게 죽이는 게임이 있는데 되게 유명해요 아 그래요? 실례식 된다 아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오 불 났어 오 근데 아무래도 인디가 다 이런 계열이 많은 것 같아 이런 류의 생존 실물 뭐 약간 이런 쪽이 많아가지고 아 이렇게 해서 공기를 빼서 아 불을 끈다 아 불을 끌 수 있다 아 불을 끌다 이제 붙잡고 붙잡았어 그럼 이걸 다시 닫아서 공기를 채운 건가 이렇게 해서 아 그런가 봐 오케오케 점프 점프 한 개에서 오 이거 열려가 한 개씩 소모되는구나 점프 할 때보다 오 오 오 오 오 방문하지 않은 통신소 방문하지 않은 통신소 방문하지 않은 통신소 방문하지 않은 통신소 연결된 노드를 좌클릭하세요 아 아 계속 이동 오 왜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이벤트가 발생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파란색은 대부분 좋은 결과라고 전투 전략을 채거나 맥력을 예언하든 제가 동결을 잘 공개하겠습니다 언제든 스페이스바고 은킬 클릭을 게임을 멈출 수 있습니다 지금 게임을 멈춰보래 오 멈췄어 무기 충전 어 장클릭 방활 장클릭 방활 장클릭 여기 사람 있어 여기 스페이스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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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가 맞았네 아직 안찼어 아 저기 적함선인가 그렇지 적함선 해적이라고 써지잖아 단계에 젖대 오오오오 뭐야 된거야? 어떻게 해야돼 이거 눌러? 눌러 눌러서 이렇게 엔진부터 폭발시킵 엔진부터 방사를 세척척척척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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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오오오오 또 쌌어 또 쌌어 아 아 지금 쉴드 쉴드한 곳으로 가라고 아 아 그러면 그러면, 다시 한 번. 희스만 나는데? 아, 다이크 쪽도 마찬가지래. 뭔가 있어. 바워를 뚫는 아이템 원수이나 미사일을 써라. 미사일 준비하고. 미사일은 여기 있구나. 그러네. 실드를 간툼한대, 미사일을. 아, 그럼 실드가 없으려면 저것도 듀얼 레이저인데 이제 통하겠구나. 아, 그래서 실드, 실드부터 팀사랑 입혀라. 고친다, 고친다, 고친다. 그리고 여기 되면 출발합니다. 근데 아직 안 돼. 아, 이게 턴재네. 오케이. 파판식 턴재라고 해야 되나? 속도 딱 차면 그거. 그러니까. 번투는 턴재네요, 턴재. 오오오오. 잡았어, 잡았어. 오오오. 뭘 얻었다. 할버드 빔 당신의 공격지 나의 약간의 연료와 오 부상창에서 오 이걸로 갈아낄 수 있는거야? 아 무기를? 오 이렇게? 할버드 빔 얻었어 할버드 빔? 왜왜왜 왜왜왜 아 너의 동력스도 새로운 무기를 할 수 유성 하나를 더 하라고? 아 그런가 봐 업도? 업도 했어 보드씨도 전력을 필요하지 않는다 뭔소리야? 어색을 누라는거 아니야? 유성 없으려는 당신 아 저거 포인트네 저기 포인트 안녕하세요 달밤에서 달밤의 사냥님 포인트네 포인트 요 원리라는거야? 그렇게 해서 업체 파는거 내니까 포인트 써주면 오케이 오케이 하라고 한거야? 아 아껴야지 뭐가 중요한지도 아직 모르는데? 그게 튜토리런이잖아 팍팍해 그러다 죽으면 튜토리럴로 그냥 끝나는건가? 뉴게임하면 되지 이건 튜토리럴로 죽으면 끝나는거고 이건 본게임이 아니잖아 이제 세무직이 전력이 부족한다는 찬양을 씁니다 전원을 끌었으면 아 전원을 끌었을 때가 무기를 아까 전력 올렸어야 되는거 아니었어? 저거 저거 뭐야 할버드 밈 쓰려면은? 그런가? 어 근데 전력 지금 두개 남아 남는다고? 응 아까 막 모자란데 어쩌란다고 그러던데 남는데? 아 이거 아예 불도 안돌아오는데 여기? 오빠 파워가 안된다잖아 할버드는 근데 왜 여기 두개 남는거야 두개가 모자란 두개가 안되는거 아니야? 세개 필요하네 세개 한개 한개는 이미 차있어 그거 말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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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개 필요한거 아니야? 기본이 지금 세칸이잖아 어 기본적으로 세칸이 필요한데 지금 한칸은 차있잖아 그래? 응 엄청 예뻐 쓰는거지 할버드밈 그렇다고 지금 십을 열 수도 없어 늦었구나 새 무기를 작동시켜보자고 어떻게 작동시켜야되는데 이거 이거 할버드밈 무클릭으로 아니지 레이저지 레이저? 레이저가 새로 받은거야 아 듀얼레이저가 아닌가? 할버드밈인데 할버드밈이다 그러네 근데 이거 왜 안돼 그럼 우선 다른걸 꺼 어 우클릭으로 전화를 끊는데 뭐야 아 이거 사람이 있어야되나보다 아 사람이 두명밖에 없는데 사람 세명이야 세명 세명이요? 응 오케이 오케이 대단했다 아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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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안돼 어어 엔진에 뭐 엔진 빨간불 들어왔다 엔진 빨간불 들어왔다 아 지금 내가 엔진을 껐어 아 엔진을 껐어가지고 어려워 전력이 부족한 다른 전화를 틀어놨어 이제 세무기를 작동시켜도 적을 못하고 있어 지금 나도 작동시키고 싶다고 오 뭐야 왜 안되 왜 안되는거야 이걸 클릭해야되는거 아니야 아 이거 작동하지 않아요? 응 이상하네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문제지? 나한테 뭐.. 뭐가 문제인거지? 아 무기는 이미 설치했는데요 전력이 모자라 돼요 지금 네 아 끈상태에서 뭐 알려주신다 끈상태에서 빔을 줄이시라고 세무기 빔을 줄이라는거야 아 그런가? 어 아 아 뭐야 이거 눌러보라고 했잖아 이거 아니야 아까 전에 내가 켜져있을때는 안눌렸어 이게 이 빔이 똑같은 빔이 두개라서 그런거 아 그런거 아 감사합니다 달팔매사냥님 감사합니다 오 그렇구나 드래그해서 무기 시스템 파일 표시된 무기를 클릭 드래그해서 무기를 재배치할 수 있대 아 그렇대 이거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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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없어 계속을 뺏어 이제 하는거야? 어 이제 뉴게임 아니 진짜 진짜로 이제 본게임을 하는거죠? 여기서 1위선정이 얼마나 버틸것인가 그냥 터져 죽을것인가 이지? 노말 하자 노말 노말? 어 노말 해보고 노말 해보고 너무 어려우면? 어 이지해 하이드로 어 레이드 레이아웃 리스트 아 해야 뭘 모으는거네 어 그러네 이게 이런식으로 해서 얻을 수 있네 일단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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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일 레이아웃도 뭔가 안돼 다 모아야되나봐 진행을 해야되네 아무것도 되는게 없어 아 이지도 엄청 어렵다구요? 이지도 어렵대잖아 이지해봐 이지 이지해봐 이지 우선 이지로 해서 뭔지 잘 모르겠고 어드밴스드 에디션 컨텐츠가 있는데 해야 되나? 확장 새로운 시스템은 무기들 외계룸이 추가했대 아니 익숙하지 않은 플레이언이라 그냥 스카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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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잔전 연방이 자리와 그래 결국 아니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가라는거 아니야 가져가서 도망가라는 얘기가 지금 여기 위험하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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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게 너의 목표 저 EXIT까지 아 이지도 엄청 어렵다 이지 성공이라 진경을 해주지만 성운진 갈라 역시 마피시키나 똑같구먼 아니야 여기는 아니야 여긴 성운이 아니야 아 방문하지 않은 동주도입니다 우선 여기 편한 데부터 가보자 던젠데 아니 아까 전에 성운지역에서 던저 나온거 어 벌써부터 내 눈을 잡고 있을걸 주주미나야 아 던저 아 이거 어토 세보여야 지금 뭐야 원인 원인 어 얘가 들어왔어 어떻게 어떻게 아 진짜 쳐들어왔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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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지금 지금 어토 망가졌어 아니야 어 망가진거 아니야 망가진다 고치고 있어 고치고 있어 지금 한 대 맞았고 이렇게 그르취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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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여 버려 그냥 아우 픽을 얼마 안들어졌어 아 좋어 한방 smooth 실드 한방불더 오오 좋아 불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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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포기하고 딴 데 쏘자 실드실드 오 좋아 잘했어 잘했어 한번더 한번더 이거 미사일 쓰면 미사일 날아간단 말이야 실드 빨리 없어 실드실드 아아아아아아아 깔끔하게 뭐 얻었어요 아 이거 업그레이드 하는거 얻고 상당량의 괌 물러갔대 연료 하나 얻었고 미사일 드론 드론 부품 하나 얻었어 굿 굿 굿 굿 좋아 이건 뭐지 그럼 사람 일찍 아니야 이건 뭐하는데지 모르겠어 선장 선장 조종하는거 전투에서 생각하거나 도약하려면 점프하려면 필요가 한 명은 꼭 있어야 되네 뭐여서 쫓아오는거 없으니까 천천히 가자 방문하느냐는 동네에서 왜냐면 구름 없는데가 던져잖아 또 있어 또 났어 중립이야 중립이야 아 오케이 책 오오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면 잠깐 기상됐으니 스크랩트 이거 어떻게 알지? 데이터를 다운로드 해봐? 아 그냥 좀 안전하게 그냥 써? 그냥 저 경험치 써? 이걸 쓰는거야? 스크랩트를 가능한거니까 우리가 이걸 얻는거잖아 데이터 다운로드 아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면 뭔가 더 얻을거 같은데 나쁜놈들이지 아직 중립인데 반란건 무인선이잖아 아 다운로드 떼먹으라 아 역시 아 전투로 준비하십시오 효과 으워 쟤 뭐 이사한건 오우 오 그 MV 어 오 오 수그러지 어 부터 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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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드부터? 실드부터? 실드! 실드! 어 실드 뽕이었어!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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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좋았어! 레이저 고쳐! 레이저 고쳐!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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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드 망갔으니까 아껴! 아껴 고쳐야 되는거 아니야? 어깨 고쳤다! 오! 잡았다! 이제 쉽네! 막 그냥 뭐 세방이면 죽는데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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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티뉴? 아니지 미사를 한개 얻었어! 아까는 14개보다 훨씬 많이 얻었어 역시 죽여야돼 역시 게임은 죽여봐야돼 함선 체력은 뭐치료하나? 아 그러네 아까전에 말했잖아 함선 그 뭐지? 이런거 부품들은 할 수 있는데 그 함선 자체는 안되냐고 아 맞다! 치료 못한다 그랬지? 그리고 저것도 생각하면서 해야하나네 그러네 센서 65 아 좀 그냥 향하는대로 갈수 있는데 뭔가 구름없고 오! 중립이야 반란군 정찰선이 열려고 아 이거 잡아줘야되나? 아직 발사는 안했는데 그래? 충돌을 피해? 근데 지금이 첫랩이니까 애들이 약하지않을까? 그래? 그럼 싸워 지금 많이 싸워가지고 많이 좀 하자 많이 뭔가 얻어야지 오 뭔가 많아 뭔가 많아 실드부터 뽀개 실드부터 뽀개 실드부터 뽀개 실드 뽀개 아 빗나갔어 빗나갔어 아 이런 오 좋아좋아좋아 뭐야 실드가 똥이야 지금 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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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불까지 났어 불까지 났어 계속 싸 계속 싸 죽여 죽여 오 좋아좋아 오 좋아좋아 조금만 조금만 빨리 조금만 빨리 아 아 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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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뚫었잖아 오오 좋아좋아좋아 아직 미사일 3개밖에 안 남았어 미사일 2개 얻었어 오오 경험치 좀 좀 쓰면 안 돼 못쓰나 저거? 아 경험치 경험치? 10 좀 업 좀 하자 뭐 무기 전력을 통제한다 업그레이드를 진짜 무기에 더 많은 전력을 못 봤을 때 근데 뭐 무기를 낀 게 없어 지금 무기는 지금도 충분하거든 크루 이큐 이거 없어 무기 시스템 자체가 없어 우리한테 이거 2개만 개 아 그럼 업그레이드를 뭘 하네 그럼 체력 저 뭐야 플러스 뭐야 저거 이거?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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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아니야? 업그레이드리구나 에이 필요없어 치료가 필요없어 엔진실 아 실드 실드업 해야겠다 실드 아 그러네 어 한 발을 막았는데 오오 실드업 실드업 이거 방어막 한장? 어 아 그럼 2개 올려야 되네 그러네 2개 올려 올릴까?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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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야지 일단 그거 하나 하려고 지금 딱 돼 딱 돼 아 근데 이거 무기가 무기랑 이거가 모자란데 전력 어폐 아 전력 어폐 전력 어폐 우리도 모자란데 한 개 더 한 개 더? 아 나디나프 에너지야 두 개는 더여야 돼 두 개 더? 25 아 하나 모자란데 할까? 할까? 일단 일단 어차피 찍었으니까 해야죠 오케이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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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실드가 바뀌었어요 벌집 모양으로 바뀌었어 뭔가 강해져어 강해져어 가자 가자 아 파일러 저기 도와야 돼 아 귀찮아 파일러 좀 더 안되나? 6명은? 더 되는것 같던데 어 여기 뭐있어 구조 실력 나올 때 어 저기서 동력 얻는거 아니야? 구조해줘서? 오케오케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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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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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외계거미 아 이게 낚시인지 아닌지 지금 구여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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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죽었어 아 괜히 도와줬어 낚였어 낚였어 아 아 두명으로 싸워야지 어쩔 수 없죠 가 가 근데 이게 싸울 때 금방이다 탈출하자 일단 위험하게 오기 전까지 여기를 더 많이 돌아다녀야지 좋지 않을까 그런거 그냥 가면 안 돼 근데 그냥 가면 난이도가 올라와 한방에 일단 최대한 돌아다녀 아 이쪽 근처에서 나가는 곳 근처에서 오 오 뭐야 소행성대 숨어있대 어차피 싸야되네 오 또 막았어 오 근데 왜이렇게 빨라 얘네 속도가 너무 빠른데 우리는 아직도 준비가 안되는데 우선 실드부터 까 그렇지 무기 무기 까고 승무원이 하나 죽었어요 괜히 도와준다고 그랬다가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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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죽었다 오오 좋아좋아좋아 많이 얻었어 지금 아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건 승무원이야 아 저기 떨어지는게 총이 아니다 저거다 저거다 소행성이네 소행성이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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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스톱 스톱 오 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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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요 이거 외계의 함정에 둘러싸야때 오 오 무기 판다 무기 판다 없어 돈이 없어 이거야 아 그게 돈이야 다 쓰는거야 저거 미사일이나 사야겠다 미사일 좀 사 아리는 뭐야 리페어 아 그러네 픽스 아 아직 많아 아직 아직 많아 아직 많아 되게 많다 뭐 이상한게 아 크루 오오 여기서 사는거야 그러네 토마스 아 근데 못사 못사 기계는 기계도 못사 아 어쩔 수 없죠 뭐 돈을 좀 아낄걸 맞아 이럴 줄 알았어요 너무 업그레이드를 했어 어 그래도 덕분에 뭐 안되는 오래 버티니까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아 이거 또 낚이는거 아니야 이거 여기를 가보자 괜히 갖다도 낚이는거 아니야 괜히 또 아 준인 무인스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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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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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뭔가 비사일 같은거 엄청 많이 줄 것 같은데 모자라 모자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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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드 우선 이리 옮겨 지금 회피가 중요한게 아니야 우리 이제 상대방이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야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실드부터 실드부터 포기해 실드부터 습득 오 좋아 한방에 붙였어 한방에 붙였어 엔진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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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 굿 아 쉽네 엄청 쉽네 오 25 정관영을 줬는데 아 그깟에 털렸네 뭐야 잘못한게 없어 낚였어 낚였어 또다시 점프 뭐 하면 아무것도 없어 어떡하지 가야되나 아 한번 남은거 같은데 한번 한번 그냥 가야되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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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굿굿 가자 도저히 뭐 먹을게없다 먹을게 없어 그러니까 다음번에 나올 수 있다 오 굿 오 뭐야 반란군의 합 함설을 발견했다 오 야 전투공원 수송용이야 아 당신은 교장하는거 같지 뭔가 화물 넘겨서 요구한다 어 당연히 연구해야지 어차피 약해 보이는데 뭐 그러니까 탈출시도 오겠대 오 그러니까 도덕좋아 어 죽여 죽여 그 도망갈거니까 엔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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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못가게 도망 못가게 아우 뭐야 안싸우던 호소를 때려해 건방진것들 좀 지갑 아아아아아아 해피하자니 지금 많이 돼? 이게 실드 헤르클 다행이지 아 아 엔진부터 오케이 아 실드 잘 버티고 있어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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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부셨어 엔진부셨어 오 야 실드 엄청 잘 버틴다 역시 업그레이드는 오 실드 뽀겼어 실드 뽀겼어 한글 잘했어 한글 잘했어 오 뭐야 실드 엄청 빨리 맞아도 오 좋아 역시 업을 했어야 했어 역시 업은 탁월한 선택이야 역시 실드는 해야돼 근데 인간이 너무 업소리 오케이 오케이 못 도망가겠지 불도 붙었어 불도 붙었어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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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 더 먹이자 어 엔진 엔진 어 우선 엔진부터 부셔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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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우와 오오 드론 뭐 이상한걸 얻었어 오 무기 무기가 좀 부각도 추월해 오 그러네 드론 박을 수 있나봐 아까 자동독독독독도 있어 돌아다니면서 때리는게 있나봐 수가 있나봐 어차피 에너지가 없긴 껴지나 안 껴지나 아아 바꿔야 되는거 브레이저? 안 바꿔 나중에 껴야 되는거 전력력이.. 아, 드렁 반대소가 있어야 돼. 아, 그럼 이따 가지고 쓰여야 돼. 파일럿, 파일럿, 파일럿. 아, 파일럿이 많이 필요하네, 진짜. 한 번에 많이 필요해. 크루가 많이 필요해, 크루가. 그러니까, 크루가. 승무원이 많이 필요해, 승무원. 가자! 어, 나간 거 아니었어? 다시 해야 되나 봐. 아, 넥스트 섹터. 아, 섹터. 가자. 스토어 갈까? 스토어를 또? 아, 살라고? 안 되려나? 될라나? 될라나? 딱 오면 일단 여기까지 올 것 같은데, 딱. 여기, 여기까지? 어. 딱 아슬아슬하다. 그런 다음에 또 여기 딱 가면 여기까지 오고? 어. 가자 가자. 넥스트, 넥스트. 다음, 다음 스토어. 미지의 성은? 둘 다 미지의 성은? 어차피 미지의 성은? 근데 여기 걸 봐야지. 알려지지 않은 적대구역. 녹색이 좋은구네. 녹색이 좀 편안 된 녹색이. 그러네. 민간구역. 민간구역. 빨간색은 어차피 적대구역이니까. 그럼 여기로 가자. 어. 타자. 그럼 타자. 어차피 둘 다 똑같정되구. 재밌네요. 이거 FTL. 네 재밌네요. 할만하네요. 빠져드네요. 항상 위험한 지역이래. 오. 조임색기 전진. 안개 속에서 기능을 잇는대. 아, 그래? 어. 다 안개인데? 아, 이쪽이 좀 많이 돌릴 수 있겠다. 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자. 어, 글러가자. 아, 역시 렌저. 렌저. 멀리 태양빛에서 가스 소용돌이만 있어. 아무것도 없어. 별거 얻은게 없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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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 오? 침입자 탈승했어. 조그맨 하나를 발견해. 아. 침입자가 있는 듯하다. 나. 어떻게 해. 아무것도 안 보여. 어, 빨리 찾아내는구나. 오, 저기 부시고 있어. 아, 저기다. 아, 부숴었어. 아, 부숴었어, 부숴었어. 오, 두 마리 나있어.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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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어떻게 하지? 얘도 오라고 그래. 아, 설마 여기서. 설마 여기서. 오, 치료, 치료, 치료. 못 잡으려나? 아니, 지금 산소독도. 오, 그르네. 오,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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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 오,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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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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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오, 마라, 마라. 오, 치료 계속되고 있어. 저기서, 저기서 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이쪽으로 유인한 다음에. 아, 소독. 아, 소독 부셨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안 되겠다, 지겠다, 지겠다. 아, 다 부시고 있어. 빨리 고쳐, 빨리 고쳐. 저기, 엔진도 부쳐, 이 사이에. 피, 피. 끌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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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렀다. 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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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쉴드. 오, 아, 안 돼, 안 돼. 고쳤는데. 다시 쉴드 고쳐. 아, 우리, 이거 피 깎이는 거 봐. 장난 아니야. 막, 막 부시고 있어, 막 부시고 있어. 네, 아무래도 여기서, 여기서. 이래 선정, 여기서 결국 죽는지. 아, 나. 어딨어, 안 보여. 아, 섹터원이 그냥 쉬운 거였네. 와, 엄청 어려워. 오! 투부터 어려워지네, 투부터. 듀에서 다굴, 다굴, 다굴. 그래, 빨리 죽여, 죽여, 죽여. 왜 이렇게 많아, 얘네. 아, 약간 하나 죽은 게 너무 궁금해. 진짜 겁다. 아, 다굴, 다굴. 빨리 치료, 치료. 아무래도 배가 부서질 것 같은 느낌이 확 되는데. 지금 다 막 썰놨어, 취려. 다 막 썰놨어, 다 막 썰놨어. 제발, 하나. 치료하고 있어, 치료하고 있어. 아, 나, 나. 죽여, 죽여, 죽여. 거기서 죽여, 거기서 죽여. 제발, 제발, 제발. 얘만 죽고, 얘만. 한명만 잡아도 지금, 유리해 지거든. 한명만 잡아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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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잡았다, 잡았다. 한 마리 잡았고.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오오오오오오. 와, 진짜 힘드네. 와... 부서진 것 봐. 빨리, 빨리 치료해. 빨리, 고쳐. 피. 피야. 반피 이상 낫겠어. 와... 반피 됐어. 와, 모았다가 치료해야겠네. 와... 몇시 살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많이 모았다가 승모 한 명이 크루 하나랑 선체를 좀 치료해야겠네 저거 크루 하나 사야겠어요 크루 하나 사고 크루가 진짜 중요하네 아 여기서 크루는 빨리 6킬 다 모아야 되는구나 어떻게든 크루가 저도 이 칸마다 한 개씩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다 있어야 돼 그래야 상황을 바로 바로 알 수 있으니까 다행히 죽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죽진 않았어요 터지진 않았네 네 죽을 뻔했습니다 우주미아들 우주미아들 뻔했습니다 아 지금 산소 없어 망했다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흐흐흐흐흐흐흐흐